안녕하세요 다니엘 룩입니다. 오늘은 맥북 초기 설정에 대한 것을 정리해 왔습니다. 기본적인 것도 있고 몰랐던 것도 있을 수 있으니 영상 보시면서 따라할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총 20개 정도 되는데 1편에 10개, 2편에 10개 이렇게 해서 총 2편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측 상단에 배터리 잔량을 %로 표기하기 배터리 아이콘을 클릭 후 % 보기를 클릭하게 되면 배터리 잔량을 %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시계 날짜 설정 우측 상단에 시계를 클릭하면 날짜 및 시계 환경 설정 창이 나옵니다. 세 번째 탭인 시계에 들어와서 디지털을 할지 아날로그를 할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초단위까지 볼지, 시와 분 사이의 점을 깜빡이게 할지 24시간제로 할지, 오전호우로 할지 모든 선택이 가능합니다. 밑에 날짜 옵션에 들어가게 되면 요일과 날짜를 볼 수 있게 체크를 하면 이제 모든 상황에서 날짜와 요일,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화벽 맥북이 안정성이 좋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모든 것은 방화벽 설정 덕분인데요. 방화벽을 설정하는 방법은 시스템 환경 설정에서 보안 및 개인정보의 탭에 들어가서 방화벽 탭에 들어가면 할 수 있습니다. 좌측 화단에 자물쇠를 풀어야지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물쇠니까 당연히 비밀번호가 필요하겠죠? 저는 애플 워치를 사용해서 비밀번호를 풀리게 해놨는데 뭔가 조금 더 느린 것 같습니다. 차라리 지문을 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방화벽을 키셨다면 다시 자물쇠를 클릭하여 자물쇠를 잠궈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전한 맥북 생활을 즐길 수 있을 겁니다. 네 번째 독 설정 시스템 환경 설정에서 독으로 들어가게 되면 먼저 독 크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독을 크게 할지 작게 할지를 정한 후 확대를 체크하면 마우스 커서가 독 위에 올라가게 되면 상호작용으로 마우스 커서가 있는 아이콘이 커집니다. 저는 설정한 독 크기에서 조금만 더 커지게 설정해놨습니다. 그 밑에 독 위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할지 하단으로 할지 왼쪽으로 할지 원하는 곳으로 설정하시면 되고요. 자동으로 독 가리기와 보기를 체크하시게 되면 평상시에는 독이 보이지 않다가 마우스 커서를 하단으로 가져가게 되면 독이 올라오는 기능입니다. 초기 설정에는 독에 원하지 않는 아이콘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아이콘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독 밖으로 끌고 가시거나 아이콘을 보조 클릭하여 옵션 독에서 제거하셔도 됩니다. 독에 추가하는 방법은 아이콘을 독 원하는 위치로 끌고 오시면 그 자리에 위치하게 됩니다. 독에는 어플리케이션만 추가가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맥북 이름 변경 시스템 환경 설정에서 공유 탭에 들어가셔서 제일 상단에 보시면 누구누구의 맥북이라고 뜰 겁니다. 여기서 본인이 원하는 이름으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저는 사용하는 애플 제품이 많다 보니 이름 뒤에 제품 이름을 적어 놓습니다. 이렇게 해야 에어드롭을 보내기도 편하고 구분을 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편입니다. 여섯 번째, 내 컴퓨터 맥북에 입문하게 되면 윈도우에서 쓰던 내 컴퓨터 아이콘을 찾게 되는데요. 맥북에서는 내 컴퓨터 아이콘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컴퓨터를 만드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 건데요. 왼쪽 상단에 파인더를 클릭한 다음 환경 설정에 들어가셔서 하드디스크를 클릭하게 되면 데스크톱에 하드디스크가 뜹니다. 맥북은 아이콘을 어디다 놔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게 약간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고 그걸 의실화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저같이 깔끔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바탕화면 자동 정렬을 원하실 겁니다. 그럴 때는 보조키를 눌린 다음 다음으로 정렬, 자동 격자 맞춤 을 클릭하게 되면 아이콘이 이렇게 나란히 나란히 줄줄 배열이 가능합니다. 여덟번째 화면 확대 축소 설정 시스템 환경 설정 손쉬운 사용에 들어가시면 확대 축소 탭이 있습니다. 그게 들어가게 돼서 중간에 보시면 확대 축소를 하려면 제스튜어를 다음 보조키와 함께 사용 체크하게 되시면 버튼을 눌리면서 스크롤을 하게 되면 확대 축소가 가능해집니다. 저는 컨트롤이 편해서 컨트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홉번째 매직 마우스 매직 마우스를 사용하면서 제일 불편했던 점이 스크롤이 반대였던 건데요. 이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시스템 환경에서 마우스 탭에 들어가게 되면 제일 위에 스크롤 방향 자연스럽게 를 해제하시면 윈도우와 마우스를 똑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보조 클릭을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스마트 확대 축소는 한번 터치하면 화면이 커지고 작아지는 기능인데 이거는 사용자의 편의사항에 따라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 제스처로 들어가시게 되면 매직 마우스에서만 쓸 수 있는 기능을 이렇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한번쯤 설정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오른쪽 하단에서 시뮬레이션을 보여주니까 이거를 보고 어? 필요하겠다 싶으시면 체크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열번째 마우스 커서 크기 변경 시스템 환경에서 손쉬운 사용 디스플레이 커서에 들어가게 되면 마우스 커서 사이즈를 원하는 대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커서 크기 탭 위에 마우스 포인트를 흔들어 찾기 라는 탭이 있는데 저거를 클릭하게 되면 앞뒤로 흔들게 되면 마우스 커서가 일시적으로 커지게 돼서 마우스 커서를 편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편에서 10개를 정리해 보았고요. 다음 편에서 남은 10개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니엘 룩이었습니다.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